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? 그럼 영상 끝나고 꼭 눌러주세요. 약속! 영상 시작 전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을 위해 점 3개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은 톱니바퀴 누르셔서 자막 설정을 꼭 해주세요. 안하면 자막 없이 보는 행로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10월 31일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? 그래요. 맞아요. 할로윈데이입니다. 이렇게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또 누굽니까? 집에 있는 용품들로 만들기를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? 우리 아이들과 집에 있는 재활용품들로 재미있는 만들기를 지금부터 해볼 예정이니까요. 절대 뒤로가지 않기!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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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해피 할로윈!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만들기 영상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? 그런데 잊으신 것 같아요! 그런데 잊으신 거 없으세요! 맞아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셔야 돼요! 알겠죠? 여러분 사랑합니다! 안녕!